안녕하세요 날씨온 임화정입니다. 오늘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시야가 답답합니다. 어제부터 쌓인 먼지에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는데요. 오늘 퇴근길에는 차량 운행하실 때 창문 닫고 이동하시고요.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. 기온으로만 보면 꽤 포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오후 내시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8.9도, 강릉 19.8도, 대전 19.5도, 전주 19.4도, 대구 20.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. 퇴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.